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부갈등을 없애버리는 신박한 방법 2탄 가지고 왔는데요. 앞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 독립된 다른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제목. 신혼여행을 우리 엄마도 같이 가면 이거 완전 개꿀 아닌가? 계속 여친이랑 엄마랑 같이 있으면 이 두 사람도 저절로 친해질 거고 그러면 고부갈등도 저절로 예방되잖아. 안 그래요? 원지, 이제 곧 결혼인데 신혼여행 갈 때 우리 엄마도 같이 가자고 여친한테 말을 해볼까? 지금 2년 동안 사귄 여친이랑 결혼을 준비 중인데요.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결혼이 그 앞에 다가오고 이제 스위스에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우리 엄마가 TV를 보면서 나도 죽기 전에 스위스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엄마 혼자서 저 대학 보내주고 공무원 되기까지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느라 어디 제대로 여행도 못 다니셨고 거기다 이제 우리 엄마 연세도 좀 있거든. 그런 상황인데다가 나는 또 휴가를 길게 쓸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번 신혼여행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친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엄마도 같이 모시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그리고 또 이게 막상 하면 좋은 게 여친이랑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면 서로 친해져가지고 고부 갈등 같은 것도 미리 예방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이 도른 새끼 이거 아무리 봐도 진심 같은데 아니 그걸 왜 지금 한다고 난리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니네 어머니 스위스 한번 보내드릴 생각을 못해본 거야? 전날 어머니가 말한 게 이제서야 막 생각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희 둘이는 절대 못 가겠니? 갑자기 막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거야 뭐야 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아우 불쌍한 여자 인생 조지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살아 아니 엄마랑 둘이 살아 2번 뭐야? 주작인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쓴 건가? 덜덜덜덜 야 이 미친놈아 이럴 거면 그냥 너네 엄마랑 결혼을 해 아니 정 그렇게 엄마랑 가고 싶으면 신혼여행 따로 너네 엄마랑 둘이 또 따로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아예 장인장모 형제까지 전부 다 그룹 패키지로 가든가 3번 고부 자체를 없애가지고 고부 갈등을 해결한다 멋져요 대댓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끌 끌 끌 끌 끌 2번 그러네 아예 뭐 결혼 자체를 못하게 될 테니까 고부 갈등도 당연히 없겠네 너무 좋은 방법이야 꼭 해라 4번 결혼만 했다 하면 효자가 된다는 매우 적절한 예시입니다 평소엔 불쌍한 엄마 생각 단 일도 안 하고 살면서 신혼여행 잡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엄마가 스위스 가보고 싶어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지 헐 5번 아니 미친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면 진작에 모시고 갔겠다 신혼여행에 엄마를 데리고 가? 그걸 물어보겠다고? 야 제대로 미쳤구만 야 그냥 결혼 깨버리고 니네 엄마랑 둘이 가면 되겠네 어? 산이나 타러 가서 6번 진짜로 저렇게 말해가지고 파운당한 뒤에 그래 뭐 결혼도 깨졌겠다 어차피 휴가도 냈으니까 나랑 엄마랑 스위스 다녀와야지 이러면서 엄마랑 단둘이 스위스로 효도여행 다녀오면 또 몰라 저 여행 자체를 파투낼 가능성이 100%죠 절대 안가지 7번 야 이 새끼야 그냥 니네 엄마한테 장가 가라 되될까? 죽기 전에 가보는게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데려가도 돼요 대신에 갔다 와서 반드시 약속 꼭 지키기 8번 이런 인간들 절대 예외가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지 혼자 혹은 친구들과는 잘 놀러다녔으면서 이상하게 여친이나 아내만 생기면 꼭 우리 엄마 불쌍해 이탈형 해대면서 같이 가리고 날지 발강을 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야 이 그지같은 인간아 너한테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네 친구들이랑 가는 여름휴가부터 먼저 모시고 가라 어? 9번 와 뭐냐 이거 진짜 제정신인건가? 뭐라고 신혼여행을 자기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허허 그리고 뭐 고부가 친해지면 좋으니까 이야 이런 것들은 결혼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된다니까 끄 끄 끄 끄 끄 이거는 현지 반응입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너희 둘이 다녀오고 어머니는 따로 보내드려 그게 누구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차라리 나중에 둘이 따로 가던가 아니 이번이 아니면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그럼 못가는거지 새끼야 내가 이딴 뻘거리 시간 낭비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신혼여행이 어머니를 데려가는건 아니야 평소에 잘했어야지 평소에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가던가 어? 뭐 휴가를 가든 회사를 하든 어? 극단적이지만 니가 알아서 하라고 아 여기서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글을 처음 봤을때 여기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저렇게 만든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다 만들어갈 때쯤에 혹시나 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더니 후기가 있는거야 후기가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마음에 안들어 아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드실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못봤으면 모를까 봐 놓고도 없는척하기는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나왔어요 봅시다 추가 헐 이게 뭐 댓글이 천개씩이나 달릴 일인건가 일단 여기 블라형별 좋은대로 우리 엄마만 따로 데려가면 여친이 화내고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신혼여행 때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는 결혼생활 동안 여행갈 기회가 많이 있을테지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테니까 그냥 이참에 같이 모시고 가자 이랬더니 여친이 완전 감동을 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는거요 그러면서 여친 본인이 먼저 그럼 자기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 이러더라구요 신혼여행을 효도여행으로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만의 여행은 내년에 결혼 1주년 때 따로 가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나 솔직히 이거 말하면 여친 화낼까봐 완전 쫄아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여친은 말이지 여기 있는 그지같은 댓글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거야 나 아무래도 결혼 완전 잘하는거 같아 댓글 1번 야 이 새끼 대가리 쓰는거 보소 내가 이놈 뻥 차이는걸 꼭 봐야하는데 아 개킹받네 진짜 파멸시켜버리고 싶다 댓글 1번 아니 그래도 쓴이는 나름 행복한 결말인데 너무 날이 서있는거 아니야 그래도 뭐 반성하고 잘하네 2번 야 이 꼬롬한 놈 정신성리하는거 보소 너 분명 지난번 본문에선 시간이 안난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니 생일 마지막 해외여행이고 그래서 엄마도 모시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거짓말했어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놈이네 아씨 어떻게든 여친이 이걸 꼭 봐야되는데 뭐 방법이 없나 3번 뭐 어쨌든가는 어 그래도 여기 좋은대로 했다니까 뭐 파울만큼은 면하겠네 마 평생 잘해라 절대 바람같은거 피우지 말고 알았냐 4번 얘 말하는거 진짜 웃긴다 야 나 여친한테 여기 글 보여줬냐 못 보여줬지 그리고 지가 먼저 글을 그지같이 써놓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거 진짜 개찌질하네 너의 이런 본모습을 니 여친이 알아야 하는데 아휴 진짜 짜증나 5번 이야 이게 결국에 다 자기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빅피처인걸 여친이 알게 되면 참 좋아하겠다 아 이걸 꼭 알려줘야되는데 방법이 없나 아니 근데 니 여친은 스마트폰같은거 안쓰냐 와이파이도 안터지는 산골 어 저 오지에 살고있는거요 뭐요 지금 이거 여기저기 기사도 터져나오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어 아니 왜 본인인걸 몰라 6번 헐 블라인드가 사람 목숨하나 살렸네 그 아니라 아니지 그래 반대지 사람 하나를 죽인거네 어 여친을 죽였어 이런 놈 도와주면 안되는건데 내 댓글 7번 아 진짜 존 괜히 해줬다 여친 개불쌍하네 8번 아니 지가 본문을 그지같이 써놓고 욕 오지게 처먹으니까 그 사람들 욕하면서 부들부들하는거 진짜 어이없다 웃겨 아우 찌질아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거야 지금 보면 댓글이 한 천 한 삼사백개 달려있습니다 어 여기저기 뭐 퍼지는거 같은데 주작이 아니라면 주작이 아니라면 여친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훅이 있는걸 보고 아 이거를 그냥 편집해버릴까 가지고 올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찝찝하잖아 하지만 속일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